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혼미한건지 아니면 단호한건지 조금 애매한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 뭐 음식도 그래요 단짠단짠 이게 안질리고 맛있지 않습니까 썰도 그래 혼미함과 단호함이 섞여있는 혼단혼단 이런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이고 할머니 돈 많은 예비 며느리가 자기 아들 버리고 튈까봐 어서 당장 얼굴 좀 보자고 난리네 아니 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원지 예비 시어머니가 왜 자꾸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여기다 글 쓰는거 정말 오랜만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다들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남친과 6년 정도 사귀는 중이고 나이는 둘 다 30대 중후반 동갑이에요 경제적인 여건 즉 부모님들의 배경과 개인의 능력은 제가 더 그리고 좀 많이 괜찮은 편이구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아이엠 레디 그래서 남자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결혼을 하겠지 이러면서 조용히 기다린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요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저와 남친의 자선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만 할 뿐 아무리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안 나아질 거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결혼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이에요 기다려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준비가 이미 예전에 다 끝났어요 액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넉넉하게 얼마를 주실지 다 알고 있고 아니 증여 절차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딱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남친네 집은 얼마를 보태주실지 전혀 몰라서 뭐해 좀 물어봐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가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뭐 거지같은 다른 뭔가가 또 있는건지 뭔지 그 어떤 대답도 가져오지 못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견만 따져도 벌써 4개월입니다 아니 솔직히 결혼을 안하겠다 이런거면 모르겠는데 제가요 아 자기 뭐해 나랑 결혼 안할거야 하기 싫어서 이러는거냐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아니야 그런거 무조건 꼭 할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세요? 사람 답답해 뒤져버리게? 라고 재촉을 하면 자꾸만 딴소리를 해요 이러다보니 너무 답답해서 저도 결국 터져버렸고 짜증을 팍팍 내면서 야 너 지금 당장 답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나 너랑 헤어질거다 이러면서 며칠 전에 좀 많이 강한 미션을 줬는데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만났거든요 그것도 남친이 먼저 보자고 하길래 당연히 답을 가지고 왔겠거니 했더만 만나서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게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랑 자기 부모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대 이래요 아니 뭐 대충 얼마를 보태줄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건 도대체 무슨 마음인걸까요? 저는 솔직히 돈이야기 직접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구요 이 남자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거 역시 너무 싫어요 절대 피하고 싶습니다 만나본들 어차피 더 많이 가진 쪽이 반드시 더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대화일게 뻔하잖아요 어떤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 알아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게 대충 얼마나 보태주실지 다 알고 난 뒤에 예! 그때 만나서 액수가 크든 적든 서로 좋게 덕담이나 주고받으며 끝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만나가지고 뭔 대화를 하겠다는건지 저랑 부모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뭘까요? 그리고 또 다들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가 집은 물론이고 혼수까지 전부 다 싸거리 다 해가겠다는게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남자네는 돈이 없잖아요 딱 보면 몰라 그냥 다른 남자를 찾아요 이게 해답인거 너도 알고 있잖아 2번 시모될 사람 혼자서 쓴이 가족들 불러내겠다 이거에요 지금 정말 예의가 없는 집안입니다 남친은 등신이고 아마 이럴거야 우리집에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보태가지고 애들 결혼시켜요 이 소리 나올거 같은데 쓴이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대답글 남자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안계신지 그래 나왔나? 그리고 남자 어머니가 쓴이 부모님을 뵙자고 한자리에 당신 혼자 갈지 아버지가 계신다면 같이 나올지 그게 나왔냐고 어이구 그저 까고 싶어가지고 2번 양가 부모들이 자식들과 같이 보는걸 상견례라고 한다 너 그게 뭔지는 알아? 모르냐? 그리고 이건 남자놈의 엄마가 정식 상견례하기 전에 이것들이 얼마나 퍼줄건지 내가 얼마나 뜯어먹을 수 있는지 이런 사이즈를 제발 생각으로 보자고 하는건데 거기에 자기 남편을 끼워 넣겠냐 너 같으면 남편까지 나가면 그냥 그건 상견례가 되는건데 어? 안그래? 그러니까 그전에 자기 혼자 만나가지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겠다 이거 아니야? 어? 도대체 덜 떨어진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생각을 못하나? 5번 정신차려요 그 남자 쓴이가 그 남자를 왜 5년씩이나 기다린 줄 아세요? 남친이 버는 쪽쪽 자기 집에다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거야 없는 집은 자기 자식이 돈줄이기 때문에 결혼 못하게 막는다는거 모릅니까? 결혼해서 계속 밑빠진 동에 물 붓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깨버리라고 니 머리통이 깨지기 전에 먼저 말이지 6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만나가지고 말빨 조지겠다 이건데 아마 모르긴 해도 저 할머니 지금 바짝 졸아있을거다 7번 쓴이가 자기 아들 좋다고 5년 넘게 돈을 싸들고 계속 기다리며 결혼을 안달라 환장한거 같으니까 그러니 지들은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오라가라 하는거야 우리는 못해준다 근데 너희는 얼마나 해줄거냐? 아이고 이게 뭐냐? 에이그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그 참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팍팍 쓰지 왜 이거밖에 안돼? 애들 편하게 시작하기 돈 좀 많이 줘봐요 뭐 이딴 소리나 하겠지 뭐 8번 아니 이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건가? 아니면 알면서 부정을 하고 싶은건가? 5년 6년 동안 격차가 더 벌어지기만 했는데 거기서 접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니까 그 집안도 황당할 따름 아니겠냐고 아이고 이게 뭐꼬? 이러면서 너 지금 납치된거 아니 돈 바리바리 싸들고 그지 집구석에 숙이며 들어가고 있는거라고 돈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돈이 없으니까 그런거고 거기서 너는 또 어? 돈이 왜 없어? 이러고 있는거야 지금 보아하니 제법 사는 집안 딸내미라서 가난같은거 절대 이해 못할텐데 너 앞으로 기절 초풍할 일만 남았다 그러기 싫으면 당장 접어라 9번 내가 봤을때 그 남친이 그 집안의 가장 같은데요 원래 그래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집안 가장과는 결혼하는거 아니랬죠 일단 뭐 그래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고 얼토당토 앉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별 통보하세요 솔직히 내 마음같아선 듣지도 말고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또 헤어짐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상대방이다 라는 또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10번 근데 이 스미도 좀 지능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일단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니 남친이 어떻게든 집에 가가지고 돈을 보태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거고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니 남친이 나는 그런 말 못 전한다 이러면서 자기 엄마랑 한바탕 난리가 났을거고 그 결과 얘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엄마가 해결한다 다 나오라고 해 이렇게 된거 아니겠냐 상식적으로 그래도 뭐 양심이 있는 집안이면 우리는 못해주니까 당신데도 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대충 말하겠지 뭐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후기 추가 댓글들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오해가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안하든 그냥 평생 함께 할 수 있다 여겨요 그 정도의 확신과 서로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제가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분신 즉 아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아프거나 먼저 가기라도 하면 남은 사람은 절대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육아 동지가 돼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추억을 쌓아갈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했고요 다행히 제가 생활력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거야 뭐 어떻게든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좀 늦었다 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혼전임신 이런 건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또 남친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누울 자리도 못 보고 다리를 뻗는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남친 부모님들 비록 저희 부모님만큼 넉넉하진 않아도 평소 검소한 분들이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또 듣기로 한 10년 전에 현금으로 부동산도 구매를 했었고 게다가 남친이 외동이라서 딱히 다른 지출이 있었던 것도 있을 예정도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단순히 놓고 보면 글을 돈 문제처럼 쓰긴 했죠 제가 근데요 보태준다라는 건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수중에 진짜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진짜 짜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나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망을 한 건 액수가 아니고요 돈 저 많아요 당신들은 그럴 마음조차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만약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거라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겠어요? 안 해요 여하튼 이건 그냥 당신들이 딱 저를 그 정도밖에 취급 못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푼도 못 준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냥 결혼 안 할 거예요 남친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또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들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살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남친이 가닥을 잡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안 만날 거고요 남친 어머니와의 대화는 더더욱 안 할 것이며 저희 부모님을 모셔오는 건 이거는 절대 죽어도 없을 일이에요 사실 이미 정확히 마무리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 다음 연락 때는 뭔가 결론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끝나는 거고 뭐 끝이에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뭐 좀 이상한데 얘 아직 안 벗겨진 것 같은데 2번 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요? 이야 니 남친 진짜 완전 개 잘생겼나 보다 안 그렇다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원빈이냐 강동원이야? 3번 그래 뭐 믿기 힘들지만 니 말대로 돈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돈이 있든 없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엄마 뒤에 숨어있는 놈은 절대 만나는 거 아니다 어이구 나이가 40 가까이 됐다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냐? 4번 엄청 잘 맞다고? 뭐가 잘 맞는지 나는 알 것 같네 5번 아니 담아 지금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직접 보고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더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이거 진심이야 너 망한다 6번 이 답답한 남자랑 평생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7번 아이고 얘 말하는 거 보니까 글렀다 글렀어 남자가 계속 뒤로 내빼면서 제대로 말하는 것도 없이 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도 뒤로 쳐 자빠지고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하는 말이 엄마가 보자 이건데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만나보려는 이 여자 진짜 글렀네요 내 딸이 이러면 바로 내 쫓고 평생 안 보고 살 겁니다 남자한테 단단히 미쳐가지고 어? 그냥 지만 빠지면 다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건데 지 친정 부모까지 같이 똥통에 씹어 던지고 있네 솔직히 뭐 그 속사정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이거 간보는 거 아닙니까 부정을 하고 싶은 건지 뭔지 어쨌든 최근에 올라온 거니까 후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감사합니다